재판강기 17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오늘 이제 재판강기 17장 로마 카도릭 사제직의 기원에 관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삼손의 죽음 이것은 원래는 재판강기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재판강기의 앞부분 1장과 2장 다음에 이렇게 연이어서 쭉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손은 재판강기의 끝부분이고 지금 오히려 17장으로부터 오늘부터 하는 21장은 저 앞부분으로 가면서 연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미카라는 인물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프람 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취해간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계를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죽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가 은 1,100세계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 어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죽게 전부 들여서 세계 형상 하나와 더불어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100세계를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애복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세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카라는 인물은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에프라임 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열 지파 남쪽에는 두 개 지파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북쪽 지파의 에프라임이나 문하세 지파 소속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카가 지금 자기 어머니로부터 은 1,100세계를 훔쳤어요 훔쳤다고 얘기죠 아들이 어머니 거를 훔친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그것을 자백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 은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니가 미카의 어머니는 저주를 했다 이거 훔쳐간 사람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니까 미카가 뜨끔했겠죠 자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미카가 저주가 부담이 돼 가지고 그것은 결국 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를 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죠 자기 아들이에요 그걸 안 되잖아 아들이 저주받으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주께 복 받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내가 이거 어차피 잃어버린 거니까 주님께 다 드리겠다 그 얘기죠 전부 드려서 전부라고 그래요 전부 전부 드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대단히 경건한 것까지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한 것 같지만 이 어머니나 미카의 행위는 마기적이다 그 얘기죠 주님께 바친 돈에 대해서 색인 형상 색인 형상 곧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식계명이 위배되는 거죠 식계명이 구약 식계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돌이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상 또 예수 그리도상 또 아기 예수상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형상들을 그리고 피에타상 여러분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 보면 딱 들어가면서 진입로 우측 측방에다가 피에타 상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상이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저 뒤쪽에다 그거를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조각가들의 조각을 거기다가 우상이죠 우상 피에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을 딱 걸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스러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그뿐만 아니라 경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성인 또 성인들의 이미지 막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성인들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성당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그걸 다 이렇게 그려놓고 조각들을 막 이상한 형상들의 조각들을 거기에다가 미술 예술 작품이라고 말이죠 거기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붙여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드링은 아주 경건한 위선 아주 그것을 그 위선을 위선이면서 그것을 위장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형상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다만 공경하고 존경할 뿐이지 그 형상에게 경배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4세를 보면요 여기 1100세계를 중에서 200세계를 주물공에게 주어서 그것을 우상 작업을 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5세를 보면 원래 이것을 전부 드리겠다고 그랬죠 전부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솔직하게 내가 훔쳐왔습니다 어머니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빼고 말이죠 200세계만 여기서 주물공에게 준 거죠 900세계를 속인 거죠 물론 여기 5절에 보면 에버카 트라빈도 사야 되고 10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는 비용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하여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세상은 말이죠 인간적인 발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성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님 밖에 나가보세요 이상한 형상들 절이라든지 무슨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뭐예요 이상한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음성에도 가보면 미타사 여성들만 있는 그곳에 보면 거기 큰 불상을 세워놨죠 지옥을 지키는 불상이에요 거기에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것을 30억인가 그 당시에 수십억을 주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했는데 거기다가 낙골당을 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돈이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머리를 쓰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여기다 형상을 큰 거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와서 돈도 많이 낸다 하는 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불국사라든지 무슨 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목판에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송리산에도 보면 말이죠 불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석가모니 무슨 이빨을 하나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벌떼처럼 사람들이 불리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성이라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지만 그거 있으면 그거 보러 많이 오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관광객이 많이 갑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이상한 형상들 만들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태어난 자리 그다음에 승천한 자리 거기다 교회 지어놓고 말이죠 관광객을 불러 제끼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상이죠 이것이 사람의 발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카는 자기 집에 작은 성소를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에다가 지금 성막과 성소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이런 데 있는데 또 사마리아에는 우상이지만요 우상이지만 차라리 우리 집에다 만들어 놓으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애벗도 만들고 완벽하게 다 갖춰 놨습니다 애벗을 왜 만들어 놨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애벗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적을 추격하리까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추격해서 승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트라빔이죠 트라빔은 주요 형상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 작은 형상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복수용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바로 트라빔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작은 우상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동양에는 각 집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진열장 위에다 딱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 놓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손 안 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것이 어리석죠 사람이 이런 것들에 로마 형태가 있죠 거창하게 로마에 가면 파테온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이것은 BC 27년에 아그리빠가 만든 것인데 여러 가지 신들 올림프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광경계획을 많이 유치하고 있죠 모든 신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풍습들이 말이죠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라고 말이죠 해가지고 원래 11월 1일인데 그 10월 31일 날 밤에 막 하는 건데 지금 기간을 많이 길어가지고 이 장사들이 거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괴물 형태나 마계 형태 가면들을 쓰고 가서 밥 얻어먹고 과자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생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 우리에게 해꼬지 안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풍습이 이렇게 지금부터 약 한 1,400년경부터 이렇게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지 않는 이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한 진열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도리 교도들 보면 집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토 이렇게 상을 하고 마리아상 그래서 거기다 조명까지 비춰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에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복을 받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동차에도 마리아상을 딱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묵주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은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부처라든지 무슨 주피터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알라라든지 이런 신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토를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그런 형상을 붙여놓고 거기다 빌고 절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게 지식이 부족이에요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 과거에 마음은 있고 어머니들이 말이죠 과거에 무슨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해가지고 그 의도는 좋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종교를 신봉할 때도 그 의도가 좋다는 거예요 의도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것이요 내 아들의 성공을 빈다 해서 장독대에서 빌기도 하고 큰 나무에 가서 거기다 나무신이 있는 줄 알고 빌기도 하고 별짓은 아니고 부족을 써서 벽에 밑에다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다 때려부시고 다 없애버려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상이라는 게 무슨 로마에서 그린 서양 적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아 예수 그리스도 상이라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죠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오니까 예수님 사진 집안 가운데 그냥 탁 걸어놓고 말이죠 눈알 파랗고 은발인 참 잘생겼대 예수님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비너스 여인상 아 저렇게 신이야 저렇게 잘생길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해가지고 인간들이 많이 수황을 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죠 주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 받으시려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보다 더 다른 데 크게 가 있다 그럼 복 받기는 틀렸어요 앞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집에 건강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돈 많고 아무런 이상 없고 그것만 복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매일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고 건강해도 정신병자가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과 복이 복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게 복이고 주님이 나에게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주시면 그게 복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훈련시키시기하여 어떤 과정으로 이끄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영원세계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게이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대단하죠 와서 하나님은 무슨 재물을 많이 갖다 왔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판관계 여기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성결케하니 그가 그의 제세장이 되었더라 자, 자기가 제세장 만드는 거야 자, 제세장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뇌위지팔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뇌위지파도 아닌데 자기 아들 중에 우리 집안에 성소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세장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 아들 중에서 하나 제세장 내가 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카는 이 부강국 설립했던 여로보함과 같은 그러한 거짓 제세장직을 만들었어요 여로보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뇌위지파의 제세장이 아니라 가장 백성 가운데 낮은 사람을 제세장으로 임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하죠 멸망하죠 여러분 로마 카토릭 신버드 까운을 입잖아요 까운 망토, 드라큐나 망토 같은 거 제세장의 망토예요 말하자면 까운 헬로윈 복장이라고 해요 헬로윈 복장 이상한 모자 쓰고 까만 망토 입고 말이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바꾼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난리를 치는 거죠 거짓말, 새팔한 거짓말 제게 무슨 마술사예요? 마술사예요? 자신이나 다른 바할 숭배자에게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미카의 아들만큼 불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권위도 없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미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그러니까 로마 카돌이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우상은 로마 카돌이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들로서 산돌들 복수지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재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세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재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세상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 영적인 집이죠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집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영적인 집을 지어서 올라가는 산돌들이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재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재물이 뭔가요? 찬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지옥으로 갈 사람 멸망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한 일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기가 그대로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꺼주세요 이거 너무 더우니까 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찬양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매일 감사의 생활 그 다음에 선한 일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지역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모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선한 일들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사월과 다윗 왕 전이죠 이건 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조차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누구도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어때요 자기 기준대로 지금 미카와 같이 내 아들 제사장 만들고 내 집에다가 형상을 하나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주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죠 무식해 그래서 모두가 자기 기준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도덕적인 무정부주의적이고 그냥 혼란 상태만 계속되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최고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놔둬버리는 것이에요 관여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길이 있으면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일을 벌려가지고 그걸 막으셔야 되는데 안 막아 워낙에 막 그냥 전부로 다 나쁜 짓 하니까 그냥 그래? 그럼 너 할 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민족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다 그 얘기죠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어쩌어요?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종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생 시컷하고 나중에 죽는 거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 어떠한 징계도 안 내린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나에게 간섭도 안 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건가? 구원 받은 건가요? 히브리스 12장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니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더 큰 벌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을 안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족 속에 속해 있는 베들렘 유대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네인으로 거기에 기고하더라 그 사람이 기고할 곳을 찾으려고 베들렘 유다로부터 그 성업을 떠나 여행하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카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렘 유다의 레위인으로 내가 기고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레위인이지만 유다족 속에 속한 한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레위인이지만 유다지파에 속한 한 남자 쉽게 얘기하면 그 족속이 유다지파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유다 출신이고 아버지는 레위인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모세형 아론이 있죠 아론도 유다지파 출신 여자와 결혼했죠 그래서 레위지파와 유다지파의 후손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제세상지파와 유다지파가 아주 관계가 깊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자 동시에 뭐예요? 대지세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거의 모형이에요 왕이시자 동시에 대지세상 제세상은 레위지파이죠 왕은 뭐예요?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여기 실절에 보시면 유다족 속에 있는 베들렘 유다 유다족 속에 속하는 베들렘 유다에서 온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레위인인 것입니다 실절에 레위인이 다른 곳은 여기저기 자기가 살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향인 베들렘을 지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지금 다른 레위인인데 성막에 가서 뭐 도울 것이 없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치 경배도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있으면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막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 어떻게 이렇게 마귀 집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의 신당으로 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10절 말씀대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미카의 제안을 받습니다 미카의 제안을 네가 레위인이야? 어우 잘됐다 너 제사장 가면 되겠네 우리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장이고 이 사람은 회장 밑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월급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관장하려고 하면 자기 집과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시던 전에 회장님이 하루는 보더니 나를 신고는 내가 교회 가게 하나 지어줄까? 내가 자신의 밑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갑자기 전향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이나 사업상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반짝한 거죠 그때 있을 때 나하고 친했고 내가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어때? 회장님 저는 돈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랬더니 일 말에 끝나버려 그 자리에서 딱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레위 신당으로 오게 되는데 로마 카토릭의 기원이 이제 여기서부터 돼버리는 것이에요 로마 카토릭이 주장하듯 예수 그리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으시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토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보고 너 교회 반석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넌 돌멩이다 나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로마 카토릭은 베드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사탄의 교회라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거든요 베드로 그래서 로마 일대 교황이 로마 카토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초대 교황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가 로마 카토릭의 초대 교황이냐고 얘기죠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했다고 베드로가 목 잘린 그 지역에 머리가 통통통통 튀어서 거기 일곱 살이 있거든요 일곱 언덕 위에 바티칸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전혀 몰라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짜 성경을 변계된 사탄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운데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로마 카토릭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로마 카토릭 그래서 로마 카토릭의 기원은 바로 오늘 본문 기원전 1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로 불리는 제사장들과 여신 아스타롯과 관계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토릭이다 그래서 여신 아스타롯 대신에 마리아라고 둔갑하게 된 것이죠 또 그것은 경배하는 도구로서 형상들 또 특별한 제의, 예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님이나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취하는 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죠 그리고 가짜 반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토릭에서 주의 만찬할 때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를 사용한다 일반 개신교도 그대로 거기서 나왔지만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한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 보면요 호세아 4장에 보면 포도주 한 구절에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렇게 따로 포도주 따로 새 포도주 따로 해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발효된 그런 거고 새 포도주는 포도에서 바로 짠 포도즙 발효되지 않은 거 이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로마 카토릭에서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17장 11절입니다 그 내외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의 하나같이 되고자 이 사람이 총각의 젊은 나이가 젊은 어리니까 미카에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수양아들 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제세상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이면서 또 제세상이다 그러니까 미카의 아들같이 여기는데 또 미카는 레위인 보고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참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죠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이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거예요 너무나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로마 카드릭은 어떻습니까 신부나 교황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총각이 아버지가 돼요 그렇죠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아버지냐고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이가 아버지 뻘 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로마 카드릭은 말이죠 인간의 위계 질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총각이 어떻게 아버지냐고 얘기죠 그러니까 총각 신부인데 나이 50, 70된 그런 분들이 아버지라고 신부라고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황도 마찬가지 파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교황 교황은 나이 좀 들었죠 그런데 총각이에요 총각 자 보세요 여기 12절 보면 미카가 레윈을 성결하게 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세상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 레윈을 성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 레윈은 하나님이 성결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미카가 성결케 했다 그러니까 미카 밑에 있는 제세상이라고 얘기죠 미카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뭐지든 나이 많은 늙으신 분 제 아버지 볼은 돼요 그분이 그런데 나보고 교회를 지닌다는 것은 자기 밑에 제세상식으로 이렇게 하나 두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좀 부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레윈은 성결케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미카가 성결케 했죠 코오라와 그의 무리들이 어땠어요 모세를 반역했죠 왜요? 내가 자기가 자기도 나는 우리도 한번 제세상 해보겠다 제세상식을 강탈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제자들은 성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죠 다 타 죽었습니다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윈이 내게 제세상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미카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여로보함도 부강국 여로보함도 제세상들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 미카는 자신의 제세상으로 일할 레윈이 생겼으므로 이제 자기는 앞으로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제세상 잘못된 성체 그리고 잘못된 성소 잘못된 형상 그리고 잘못된 동기 그리고 잘못된 신을 두었다는 그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또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죠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막 어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성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한다고 그게 경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하지 말라는데 막 전부 중앙순복음교회 같이 수천 명이 말이죠 손들고 방언하면서 예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냐고 얘기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질세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간의 발상에 의한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죠 로마 카드릭 같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종교 지도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이방 종교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사탄적인 그러한 확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탄적인 확신 그래서 이 종교는 어디예요? 페니키아 지방에서 생겨났죠 투로와 시돈 지방 그 페니키아의 여러분 어때요?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의 영어 알파벳 어디서 나왔어요? 페니키아에서 나왔어요 페니키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성기지만 영국과 미국이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미리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때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고 이렇게 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신실했었는데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에 조성되어 가지고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총각이며 아버지인 그러한 이단 집단의 발생 그리고 로마 카드로의 사제직 기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고 종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재판관계 17장에 관한 내용을 정말로 영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확고한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